자 중요한 임무를 안고 두 선수가 격돌을 하겠습니다. 최효주의 선수 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아 좋아요. 첫 득점 최효주. 네 번째 매치에서 양가은과 대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 양가은 양가은 약간 이동 아 최효주의 공격이 매섭습니다. 1대2 나갔어요. 이번엔 나갑니다. 첫 번째 게임 초반은 팽팽합니다. 아 서브 득점 최효주가 이번엔 아 좋아요. 아 태효주 야 양가은 만만치 않아요 야 양가은 잘 활용해 주고 있네요 야 네 양가은 선생님 회전량을 주는 저런 탁구가 지금 잘 먹히고 있습니다. 자 양가은이 두 점 차로 앞서갑니다. 그러나 최효주 화이팅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양가은 놓쳤어요. 아 더 강하게 크레시브 양가은 네 노련하게 돼요 아 계속 또 다 됐거든요. 네 두 선수가 그만큼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네 네 8대8로 갑니다. 와 와 포트됩니다 양 자 9대9도 되는군요 양가은의 백핸드가 위력을 와 양가은 백핸드가 위로 끝을 내면서 아 최효주 역시 0대1 아 최효주 백 차 이렇게 소싸움에서 양가은이 한 포인트를 땄습니다. 최효주 네트 네 아 아 깊은 공까지 양가은이 바바바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. 네 나갔어요 공격력이 상당하거든요 네 참 매섭습니다. 자 이번엔 최효주 서브로 최효주 아 아 잘했어요 백헨딩하고 네 아 네 여기서 지금 변화를 줬어요 네 양가은 그리고 차분하게 냉철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좋아요 5대6 양가은 위에서 선수들의 저 빨리 도는 발 동작은 엄청납니다 저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두 선수가 백헨드를 즐겼습니다 이번엔 리시브가 뜨면서 최효주 아 서브 득점 최효주 네트 맞고 양가은의 서브 두 개 아 양가은 탑스피 그랬군요 매치 포인트 양하은입니다 아 매치여주 그리러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두 선수 나가고 맙니다 결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